음악 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저는 21세 코리아 영국 수소장 조동훈입니다. 1945년 10월 10일 오늘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창건된 날입니다 북이 조선노동당의 창건기념일로 삼고 있는 날이죠 이후 노동계급의 당 북조선공산당은 1946년 7월 북조선신민당과 합당해 북조선노동당이란 대중적당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남조선노동당과 통합해서 오늘의 조선노동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역대 당대회를 보면 1946년 8월에 북조선노동당 제1차 당대회 1948년 3월에 2차 당대회 1956년 4월에는 조선노동당 3차 당대회 1961년 9월에는 4차 당대회 1970년 11월에는 5차 당대회 1980년 10월에는 6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역대 당대표자회는 1958년 3월과 1966년 10월 2010년 9월 28, 2012년 4월 11일에 각각 1, 2, 3, 4차가 열렸습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보면 정당은 계급을 기본으로 해서 노동계급의 당, 뿌띠부르주아당, 독점부르주아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천도교라든지 다양한 종교적 이념의 당도 있지만 이것은 계급을 기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추위에서 비주류에 해당하죠 노동자의 당은 영어로 워커스 파티와 레이버 파티가 있는데요 전자가 노동계급의 당이고 후자는 뿌띠부르주아당입니다 노동계급과 부르주아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뿌띠부르주아죠 노동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품을 파는 사람이고요 뿌띠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가지면서도 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을 말하죠 전자 워커스 파티가 북의 노동당이고 후자 레이버 파티가 영국의 노동당입니다 남의 진보 신당이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꿨는데 후자죠 영어명도 이렇게 씁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데모크래틱 레이버 파티라고 영어명을 썼는데요 민주라는 수식어를 빼면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레이버 파티입니다 그래서 북의 카운트 파티도 노동계급의 당인 조선 노동당이 아니라 뿌띠부르주아와 사회민주당인 조선사회민주당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당과 뿌띠부르주아당은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발전된 통합진보당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당이 아니라 민주라는 수식어가 붙은 노동당 데모크래틱 레이버 파티죠 따라서 지금 남의 공안당국이 해산하려고 피눈이 된 통합진보당은 그냥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도의 정치적 포지션인 셈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수준의 당을 종북당이니 황당한 주홍글씨를 찍어서 마녀사냥하고 있는거지요 세계 어디나 노동계급의 당, 공산당까지 합법화된 21세기 광명시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로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 뿌띠 부르좌당은 개혁, 독점 부르좌당은 수구라는 정치적 포지션에 있습니다 여기서 혁명을 순화시키거나 때로 혁명과 진보적개혁을 합쳐서 진보라고 부르고요 개혁 또는 보수적개혁과 수구를 합쳐서 보수라고 부릅니다 가령 프랑스의 사회당에서 좌파세력이 분리되어 나와서 좌파당을 만들었지요 독일에도 딜링케라고 해서 좌파당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보적개혁과 보수적개혁 또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이죠 가령 FTA 자유미어 협정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기준이죠 참고로 코리아처럼 남북이 분단된 사이프러스의 키프로스라고도 하죠 그 공산당이 확대발전된 악겔은 노동계급중심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도 역시 노동계급중심대중정당이죠 노동계급을 영도계급으로 삼으면서도 농민, 근로, 민중을 대중지반으로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란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면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을 조직노선으로 하는 21세기형, 세형의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이죠 비록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역사에 있은 두 번의 분당사건으로 이 조직노선에서 이탈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천명한 원칙은 이루어집니다 한편 남의 노동계급의 당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이유는 코리아에 노동계급의 당이 이미 있기 때문인데요 노동계급의 당이 출현한 이래 일국의 일당만 존재한다는 일국일당주의가 철칙이고 절대 불가침의 불문율입니다 역사의 기관차는 혁명이고 혁명의 기관차는 당이란 명제가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을 사회정책 생명체의 모체로 삼는 당 활동가들에게는 혁명과 당의 절대적 필요성을 설명해주는 가장 인상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과학자의 말처럼 조직 당만 있으면 세계를 변혁할 수 있다는 혁명가들의 말은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숱한 혁명으로 입증됐습니다 그 노동계급의 당의 당원들이 2차 대전의 무장투쟁을 주로 벌인 유격대원이었기 때문에 당 활동가와 유격대원이 빠르티잔, 빨치산으로 같이 불리게 됐지요 빨치산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남해선 운동가는 대중운동가, 변혁운동가 활동가는 당활동가, 조직활동가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용어와 관련해서 덧붙이면 세계적으로 막스레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구분해 쓰고 있는데요 그 둘의 차이는 공산당원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는 공산당, 노동계급의 당의 당원이지요 당원이 아니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에만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공산당을 불법화했는데요 그래서 세뇌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된 남해 운동가와 활동가들은 공산당이나 전의당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당원, 당성, 당생활이란 말조차 쓰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민주논당이 창당되면서 비로소 이런 말들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의 수구세력은 민주노동당의 후신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파괴하려고 황당한 조작사건까지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